안녕하세요. 무지기입니다. 이번엔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인 오일남배우님을 그려봤습니다. 인물화는 확실히 어려워서 오랫동안 시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그림은 일주일 이상 그렸는데 처음 스케치로 기본 골격을 잡는데 이틀 정도 썼습니다. 색을 깔면서도 너무 진하게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닦아내고 다시 깔고 또 진해서 닦아내고의 반복이라 다시 한번 인물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.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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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